1, 2, 3, 안녕하세요. 무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지 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지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지 심기입니다. 아유, 저, 과거 무대 봐서 이런 저 함성 드리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은하씨. 네, 일단은, 저희도 한 번 오랜만에 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과 함께 좋은 무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건강이 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월드컵 하셨죠? 그렇습니다. 세계 27개국을 돌면서, 우리 빕씨가 공연을 했어요. 잘나가는 분들이에요. 스무이국의 나라 중에, 기억나는 나라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라? 아, 지금. 나는, 저희도 아시아 나라에서 많이 다니는데, 네, 네. 이만큼, 한 달 반 정도 나가 있었어요. 미국은 한 달 반 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원심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는 영국이, 한 달 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방송 중인데, 불갈기 떴네요. 오, 예. 자. 그, 세계의, 숨이 쉽게 나라를 돌면서, 멋진 보기도 하셨겠지만, 광화문, 우리나라의 심장이 광화문이 사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서울의 입장이, 갑자기 잘생겼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아, 아무튼 뭐, 저, 아, 디미지가, 세계적인 아이돌로,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광화문, 이 광장에서 이 노래하는 그 모습은, 예. 좀 흥댄 비옵하실 것 같고,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자, 나중에 기회 되시면, 광화문에서 다시 한 번 공연 한 번 가능해요? 아, 오랜만에 저희는요. 기회만 된다고요? 기회가 없어요. 아, 없어요. 그래요. 여기가 호그가 잘 안 나요. 아, 그런데 오늘을 잘 제기면 돼요. 그렇지, 바로 그 얘기에요. 네. 오늘을 잘 제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아, BBG. 일단 그, 얼마 전, 올해 초죠. 이, 매니아기라든가 역쟁을 했어요. 그죠? 대박이다. 조회수가 4천만. 이야,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잡고요. 그중에서 이제, 유튜브나, 너튜브나, 라디오나 이런 매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들, 만 봐도, 온 국민이, 다 본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본 거죠. 예, 예. 기분이 어떠세요? 역전해가지고, 갑자기 매니아기 터졌는데. 너무 좋았고요. 무대 할맛이. 맛. 네. 무대 할맛이 납니다. 무대 할맛이 납니다. 무대 할맛이 낫다고요? 어떤 맛이세요? 아무래도 이게, 뭔가, 대표곡이 생기거나, 하면은, 많은 분들이, 통사로 해가지고, 다 노래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습니다. 그 매니아기 챌린지가 뜬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악은 없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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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시네요. 네. 예. 무반주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욕조의 한 노래 마지막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bbj의 노래입니다 매니아